오늘은 10편 55편 12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짐을 여우와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여정은 무거운 짐을 치고 가는 긴 여정과 같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여기까지 사는 동안에 많은 여러 가지 사건도 있고 또 어려운 일도 있고 또 슬픈 일도 있고 또 그야말로 인생의 짐으로 인해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한 직장의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또 육신적인, 육체적인 어떤 질병의 문제들, 예기치 아니하는, 뜨들지 아니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의 짐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짐을 지금까지 져주시고 또 그 짐이 우리 가운데서 참 합력하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는 힘이 되는 그러한 짐이 되었다. 여러분 배가 순조롭게 순항하기 위해서는 그 배에 적절한 짐이 실어져야 됩니다. 이 바닥에. 트럭도 짐이 없으면 덜컹거리고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빈 수레가 요란합니다. 그러나 적절한 짐은 오히려 조용해지고 또 안정되게 차가 운행이 되고 배가 운행이 되는 조건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짐이 반드시 우리에게 손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짐을 잘 지고 또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힘들어 지치고 힘들 때에 오늘 주신 10편 55편 22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는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자지 아니하시고 너를 붙드시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짐이 무거울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할 것은 가장 그러한 어려운 무거운 짐에 지쳐있을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서 우리의 짐을 날마다 져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지 아니하고 우리는 늘 항상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뻐하며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서로 격려하고 서로 어려운 짐들은 서로 지고 또 각자의 자기 짐을 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통하여 사랑의 공동체, 위로와 치유의 공동체를 이루는 아름다운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짐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짐은 우리가 져야 될 각자의 짐이 있는가 하면 또한 공동으로 같이 져야 될 짐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한 공동체로 교회 안에 모여 있을 때 각자의 짐이 있고 직군이 있잖아요. 또 가정에서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자녀들을 부양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또 가족이 소천국을 이루도록 우리가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짐이 있는 거예요.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또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그 자녀들이 학업에 또한 먹고 살고 자라는 것에 풍성하게 해줘야 될 그러한 부담이 있어요.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자녀를 잘 양육하고 사랑으로 인도하고 또 자녀는 부모에게 잘 순종하고 주안해서 그렇게 함으로 그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러한 가정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은 가정과 또한 나라의 정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기관이 우리가 서로 적절하게 자기의 짐을 잘 지고 또 공동의 짐을 잘 짐으로 말미암아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직장, 교회 또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축복하시는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생의 짐을 우리가 어떻게 잘 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잘 해결해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짐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그야말로 그 짐을 벗어던져버리고 자기가 채워야 될 짐이 남에게 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취미생활이나 이러한 극단적인 게임이나 또 도박이나 또 마약이나 이러한 것에 빠져서 잠시 도피하려고 하는 자기의 짐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의 폐에 정말 부담이 되고 덕이 되지 아니하는 그야말로 안타까운 그러한 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신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에는 종류가 있다. 그래서 그 종류는 져야 될 짐이 있고 우리가 각자가 져야 될 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지 말아야 될 짐이 있는 거예요. 죄를 지어놓고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짐이 오는 거 있잖아요. 가정이 파괴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또 직장과 또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런 모든 사건으로 인하여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회가 어지럽고 힘들고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한 가운데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짐은 바로 나쁜 짐이다. 죄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그러한 짐이기 때문에 이러한 짐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죄에 대한 대가로 오는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지어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죄에 대한 대가는 자기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죄에 대한 짐을 없이 하러 오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죄의 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의 짐을 지어주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짐을 지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를 없이 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짐을 그냥 파쇄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실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멍해가 부셔지리라. 하는 이사야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를 말합니까? 바로 죄의 짐으로 고통당하는 자가 회개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진심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그 죄의 짐이 죄의 멍해가 벗겨진다는 거예요. 부셔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멸하러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의 짐을 지어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죄에 대한 결과를 질문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져야 될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러한 짐에 대해서 헬라어의 말은 포르치오라고 말해요. 포션이란 말 있죠. 영어에 그것은 자기의 할당목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가 지는 그러한 하나님이 부여한 짐이에요. 내가 직업적으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져야 될 그 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겁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그 짐을 내려놓고 나를 바라보고 쉼을 얻으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성할지어다. 이 말씀은 10편 68편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인생에 짐을 지면서 가정 안에서 여러분 각자의 짐을 지고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직장생활하면서 어려운 짐이 있고 이런 짐을 지지만 우리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죠.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힘에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짐이 어려울 때 부담이 될 때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매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짐을 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죄의 짐을 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이시다. 바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그 짐 우리 인생에서 져야 될 짐 그 짐을 예수님께서 져 주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한 이러한 결과 요한일서 3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요. 5절에 보면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라고 나타나는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는이라.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바로 마귀의 일인 죄를 멸하여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의 보혈의 피가 먹장같이 검은죄도 주원같이 붉은죄도 양털같이 희개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짐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15절 말씀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죄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르는 그 길은 죄로 인한 짐은 각자가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걸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사에서 10장 27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정말 회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발미암아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10장 27절에 있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멍해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해가 부러지리라. 이것이 바로 죄의 짐이에요. 죄의 멍해라는 것입니다. 죄의 멍해는 누가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죄의 멍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므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자유함은 그래서 죄의 짐을 누구에게 정가 될 수가 없어요. 누가 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짐이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의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 깨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 그 원수가 행한 일은 뭐래요? 우리로 하여금 멍해를 지어주는 거 아니에요? 죄에 대한 결과를 인해서 결국은 사망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러한 사망의 멍해를 죽음의 멍해를 우리에게 지어주고 그야말로 공포감을 주고 두려움을 줘서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의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포로에서 자육해하시고 눌림에서 자육해하고 각색 질병에서 노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에서 해방이 되고 죄짐에서 해방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는 내가 내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곧 예수 그리스도 께서 사신 것이야 우리가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신 그 목적은 뭐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존재의 목적이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짐이라는 것을 잘만 지면 하나님이 짐을 잘 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짐이 무거우면 내게로 오라 내가 같이 메워준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 소가 어미소와 같이 중동에 가면 멍해가 이게 양쪽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일을 하는 것은 어미소가 하고 어린 소는 옆에서 그냥 멍해만 메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는 멍해는 쉽고 가벼운 거야. 너희가 쉼을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그 멍해를 같이 지어주고 우리는 그저 예수님만 따라가면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짐을 지는 비결이에요. 어떠한 무거운 짐도 인생의 무거운 짐도 예수님과 함께 지면 그 멍해는 매우 가벼운 거예요. 쉼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짐에서 해방되는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짐이라는 것은 때로는 필요한 것이라고 그랬죠. 배에게 짐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안정되기 위해서. 빈 수레가 짐을 실어야 시끄럽지 않지 않습니까? 트럭에 적절한 짐을 실어야 트럭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같이 우리에게도 적절한 짐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야. 그래야 우리가 안정적으로 천성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독도 작은 미량이면 약이 되는 것이에요. 문제는 양입니다. 독이 되는 양을 초과하면 치명적인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짐을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그 스트레스를 단기적으로 받는 것은 우리의 몸의 건강에 매우 좋은 것이다. 의학적인 이러한 연구 결과입니다. 스트레스 적절한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부신피질 호르멘 코르티솔을 적절하게 분비시킴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에 염증을 가라앉히는 거야. 여러분 우리 관절염이 있을 때 스테로이드 그게 안 좋은 약이라고 하재요. 그러나 적절하게 쓰면 염증을 완화시키는 거에 최고의 약이 바로 스테로이드 그게 사실은 부신피질 호르몬 인 것입니다. 이것이 적절해 가면 예방주사도 효과가 좋아지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이 쥐실험을 통해서도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자외선을 이렇게 10주간이나 적절하게 쏘여있을 때에 쏘여있는 가운데 전기 자극을 조금씩 준 거야. 어떤 쥐의 그룹은. 다른 쥐는 전기 자극을 안 주는 거야. 똑같이 10주간 자외선을 쪼이고 있고 어떤 쥐는 전기 자극을 전기적으로 조금씩 주는 거야.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전기 자극을 받은 쥐는 피부암 발생률이 현저하게 낮았더라. 적절한 스트레스 적절한 자극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에 있으면 무게가 중력이 없지요. 그렇게 해서 가볍고 막 날라다니잖아요. 날라다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주병에 걸리잖아요. 뼈가 다 말라버려요. 뼈는 적절한 무게가 중압이 있어야 골다공증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 가게 되면 일부러 막 운동을 하잖아요. 계속 운동부와 운동을 억지로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으면 지구에 돌아와서 일어설 근육이 다 미축이 되어버려요. 뼈가 전부 다 부러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스트레스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한다. 또한 우리의 마음의 여러가지 대인관계를 통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있고 부담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부담이 지속적이지만 않다면 뇌의 세포를 만들어 자극하는 그러한 놀라운 자극제가 된다. 그래서 기억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사람과의 대인관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을 하고 서로 간에 부딪혀서 때로는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여러가지 있지만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뇌세포가 적절하게 재생이 된다. 이게 생산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좋아지고 치매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노인들이 혼자 살게 되면 건망 치매에 걸립니다. 뇌가 위축돼 버려요. 뇌세포가 그냥 확 죽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노력이 계신 분들은 혼자 두면 얼마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같이 이렇게 참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 그러나 또 참 치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러한 또 병원에 독립적으로 누가 돌보자 되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것이 참 슬픈 일이긴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그 관계 속에서 사람의 무리 속에서 이렇게 서로 간에 대인관계가 안 좋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하면서 이러한 서로의 자극을 받는 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아주 유익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의 짐을 내팽개치는 힘들다고 해서 도망가면 안 돼요. 뭐 가정에 여러가지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가지 부부간의 어려움 이런 것들 자녀들 간의 어려움 이렇게 해서 만약에 자기가 맡아야 될 그러한 짐을 벗어버린다면 그 과정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짐을 질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러한 방법이 있다면 짐을 벗어버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가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가지 참 주의해야 할 것은 뭐예요? 짐은 짐인데 아무리 그 짐을 지어도 계속 그 짐이 더 가중되기만 하는 짐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짐은 옳은 짐이 아니에요. 내가 져야 될 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돼. 분별해야 돼. 그런 짐은 과감하게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운동선수가 좀 더 메달을 따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서 군사를 다 빼는 거 아니에요. 쓸데없는 수영선수는 얼마나 지방의 무게 이런 것들과 이 몸의 곡선과 이런 것들 얼마나 많이 생각합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각고의 노력을 필요 없는 것들은 잘라야 되는 거예요. 포기할 땐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계속 진다고 해서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은 성령의 분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군대에 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가족들과 함께 군대에 나갈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친구도 사귀지 말아야 될 친구가 있는 거예요. 계속 사귀다 보면 열매가 없어. 마음이 항상 우울하고 힘들어. 좋은 결과가 나오질 않아. 그런 사람들은 서로가 관계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유익되지 아니냐는 거예요. 생산적이지 못하네. 이기적이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 아니에요. 열매 없는 나무는 어떻게 돼요. 농부가 잘라버려요. 잘라서 어떻게 합니까. 불구덩이 넣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짐을 지되 그 짐을 지는 목적은 바로 성장하기 위한 것이요.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성이 되는 삶이 되기 위한 것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멸류관 받는 칭찬 듣는 그러한 사람의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짐을 지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짐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는 무거운 짐을 어떻게 처리해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 짐을 잠시 놔두고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고 약도 먹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치유의 방법이 성경에 나와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바로 첫째로 뭡니까. 다윗이 다윗이 방법이죠. 우리 예수님과 모세와 아브라함과 다윗과 베드로와 바울과 모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10편 55편 17절에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아침 점심 저녁으로 늘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문제가 있다. 짐이 있다. 이거야. 그때 탄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세요. 사람에게 피난처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을 피난처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인맥이나 돈이나 어떠한 권세나 이런 것이 피난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피난처가 된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야마 우리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과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10편 107편 19절에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요호와의 요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야마 그를 찬송 하리로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야. 자연적인 것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다 기적으로 된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는 거 다 기적 아니겠습니까 아시리아 대군 18만 5천명이 일시에 송장이 된 것도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된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홍해바다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하나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뎀을 보여주시기 위한 너는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너희 짐을 내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목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행하신 모든 것은 다 기적의 연속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다 초자연적인 역사야. 우리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행하신 모든 것들은 다 기적이에요. 사람이 상할 수 없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있으면 무엇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우리 인생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선포하리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심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심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어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도 넘쳐야 되는 거예요. 양이 차야 되는 것입니다. 씨름을 하듯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이니까 한번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겠지. 아니에요. 다니엘의 새해 일의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다니엘이 나라의 어려움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강구했을 때 새해 1회 동안 21일 동안 응답이 안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천사가 그 기도를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서 응답을 받았어. 즉시. 근데 내려오는데 공중에 권세 잡은 파사국군 바로 마귀의 악한 영들이 회방한 거 아니에요. 새해 1회 동안을 붙잡아 놓고 못 나가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응답받지 못하게끔. 그래서 다니엘은 끝까지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미가엘 대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응답의 천사를 풀어주고 땅에 기도해 응답이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이 씨름했잖아요. 씨름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루었도다.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야곱은 씨름하며 기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이스라엘이라는 사기꾼 야곱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이름을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당신에게서 축복을 받게까지는 내가 결코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 천사가 밤이 맞도록 씨름하다가 이제는 이제는 가야 될 때가 있어요. 날이 샜어. 밤새도록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밤새도록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을 얻기 위해서 씨름한다 이거야. 한두 번 기도해보고 응답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날이 새니까 이제 나는 가야 돼. 그러나 끝까지 붙들고 말이에요. 당신이 내게 이러한 응답을 주지 아니하면 나를 복을 주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졌다. 이거야. 하나님이 졌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그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천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종 나타낸 요하의 천사라는 이름으로 나타난 건 예수님이에요.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님이에요. 야곱과 싸우니도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과 겨루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느냐. 그야말로 평생을 전룸바리로 살았지만 야곱은 이스라엘로서 야곱의 열두 집합 열두 아들을 두고 온 이스라엘의 초상이 됐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결단코 응답되지 아니하면 내가 주님을 놓지 않겠나 이다. 이렇게 꽉 붙들고 한 번 물고 그냥 놓지 말아야 돼. 여러분 진돗개와 셰파트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셰파트가 당연히 이기죠. 그냥 물어버리면 그냥 뭐 상대가 안 되죠. 진돗개 몸이 조금 안 돼. 그런데 한 가지 진돗개가 다른 점은 뭐예요? 뭐 그냥 물고 해다가 다리를 쩔음 하면서 또 달라들고 또 어디 물면 질질 끓으면서 또 달라들고 그냥 손을 들어버린 거야. 셰파트가 결국은 진돗개가 이긴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끈질긴 거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까지 들러붙는 거야. 이게 바로 그 이기는 자야. 응답받는 비결이야. 우리 동생 박경건사 특징이 어느새부터 뭐 하나 사고 싶으면 엄마한테 졸려는 거예요. 엄마 이것 좀 사줘. 피아노 하나 사줘. 그러면 그거 안 되지. 아직 그럴 때가 아니죠. 기다려. 그러면 또 아침에 엄마 또 무슨 말이야. 그 다음 달 또 엄마 계속 조르는 결국은 사주고만 그런 사람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응답받는 사람의 특징은 끈질긴 기도예요. 까가지 물고 늘어지는 기도예요. 야곱처럼 하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다위처럼 하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암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악한 재판관에게 원한을 갚아달라고 하는 과부의 기도를 들으면서 너희가 강청함으로 인하여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짐이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던 생각할 때 여러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천사와 싸움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겨루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끝까지 그 이방 사마리아 여인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싫다고 한 거 아니야 내 딸이 귀신 들렸나 아니다 내 딸이 아니야 너는 개에게 내가 우리 자녀의 것을 개에게 던져줌이 마땅치 아니야 그러나 그녀가 뭐라고 그랬어요 걔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이러한 기도의 사람이 기적을 받는 거야 야 내가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소자야 내 딸이 구원을 받았느냐 하면 즉시 그 딸이 귀신에서 해방이 된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를 하려면 내 자신을 깨트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허슨 테일러 목사님이 중국 성교를 위하여 나가서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되고 4년 돼도 한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해 이제는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했는데 마침 그때 성경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다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 말씀이 그냥 비수와 같이 테일러 성교사님의 마음속에 그냥 확 찔린 거예요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성교를 하려고 했구나 이제는 모든 것 다 맡기고 주님의 주님 안에 내가 모든 걸 다 맡기고 주님께 역사하시도록 해야지 이렇게 포기하려고 하다가 낙심하지 않고 이 말씀 때문에 주님과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행해서 취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우리는 접해있기만 하면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순정함으로 주님과 밀착해 있으면은 모든 것은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응답의 비결이에요 여러분의 짐을 넉넉히 질 수 있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치지 않으려고 피곤치 않고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새 힘을 얻게 돼요 걸어도 다름질하기도 피곤하지 않고 곤비치 아니하는 사람이에요 요호하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계란의 껍질이 깨어지지 아니하고는 병아리의 생명이 탄생할 수가 없고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고 옥합의 딱딱한 토기의 목이 잘려지고 깨지지 아니하면 그 속에 있는 나드향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부어질 수가 없는 것처럼 야곱이 야방가에서 그가 천사와 씨름에 끝까지 붙들고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얻고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처럼 환도포가 깨어지고 껍질이 깨어지고 내 자아의 욕심과 자존심과 모든 내 자아의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넘기음을 받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심은 나타나는 거예요 요하 요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내가 요하를 찬송 하리로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거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나는 오히려 그분을 찬양 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 시편 기자의 고백 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치 아니하면 때가 이르며 거두는 것이에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니가 크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확신하노라 빌버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짐이 힘들다고 그것을 벗어 팽개치지 말게 되기를 주여러므로 추천합니다 예수 안에서 너의 모든 염려를 죽게 맡겨버리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여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하심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도 예수 크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짐을 넉넉히 지고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부르심대로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기를 주여름으로 추천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10편 55편 22절 말씀대로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기 그 맡기기 위해서 우리는 그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예수 크리스도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주님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크리스도가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임을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성공의 비결은 예수 안에 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서는 우리가 어떠한 희망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대인관계에서 혹시 어려운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업에 실패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해결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께 맡기십니까 맡기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기도한다고 하면서 진심으로 여호와께 내가 맡겨버리고 마치 소파에 내 몸을 던지고 쉬듯이 우리 주님 앞에 맡겨버려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쉼을 얻게 되기를 주여름으로 주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야말로 마귀에 속아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나의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여운히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옵소서 네 어려운 이 짐을 주님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의 죄는 먹장같이 검은죄도 눈과 같이 시기해 주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망과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우리의 짐을 다 맡기고 쉼을 얻게 되기를 주의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질병도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이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시는 것 강건하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주의하며 축원합니다